만들어요. 애기 잠깐, 지금 애기 천원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애기 잠깐 놀고 버릴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들고, 그리고 애기는 아마 엄마 만드는 청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정말 아셉 씨 보면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는 기점인 것 같아요. 장가, 잘 가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잘 가죠.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잘 알뜰하게 잘 저거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우한테 잘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근데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셔서 어렵긴 하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래서 또 친정에 다녀올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생각, 카자흐스탄 가라고 우리 남편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갔었죠. 바빠서 못 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애기는 보고 싶어요. 우리 천천에서 남자 애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이번 처가 나들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증명서에만 이렇게 사인을 하고 저희 결혼했습니다 하고 확 그냥 와버렸거든요. 우리 처가 때 친척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리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또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요. 자, 아셀 씨 부부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들 건우에게도 아주 특별한 친정 나들이, 행복한 여정에 저희도 함께 해봤습니다. 결혼 후 첫 카자흐스탄 나들이길 부부의 걸음에 설렘이 묻어난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카자흐스탄까지는 하늘길로 7시간. 친정 바라시까지는 다시 차로 10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길. 하지만 3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온 부부에겐 그 먼 길도 즐겁기만 하다. 와, 나패드. 어머, 어머, 어머. 저 지평선 좀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위로 펼쳐지는 고향의 풍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마저 아셀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 시간. 아셀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없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아셀이 보고플때면 늘 꺼내보던 사진도 오늘은 새롭기만 하다. 4살이 되도록 말문이 트이지 않아 애를 태웠던 아셀. 아셀은 어머니에겐 언제까지고 품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딸이었다. 아셀 가족들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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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파라시우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편도 아이도 모두 곤히 잠들었지만 아셀은 좀처럼 눈을 감지 못한다. 드디어 고향 마을이 시야에 들어오고 아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아셀 가족들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신다. 무슨 일은 시야에 들어오고 아셀 가족들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신다. 아셀의 마음속 가장 큰 보물로 자리하고 있을 그곳. 아셀은 말조차 잊은 채 눈으로 친정을 짓기에 바쁘다. 이내 걸음을 서두르는 아셀. 3년 만에 가족의 만남. 그간의 그리움을 모두 담아 가족은 힘껏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그새 몰라보게 성숙해진 동생이 놀랍기만 한 아셀. 드디어 건호를 어머니 품에 안긴다. 외할머니의 품이 낯설지 않은 듯 뽀뽀로 인사를 하는 건호. 외선총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은 만남의 기쁨. 그런데 아셀의 눈에 어머니의 상처가 들어온다. 3년 만에 친정을 찾은 딸에게 걱정을 안길까. 어머니 딸의 불안함까지도 온 힘을 다해 품는다. 아셀이 한국에서 챙겨온 선물 꾸러미를 푼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마사지 기계. 반응이 좋다. 저는 이거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이거 아마도 확실한... 동생 다이어트에 있어.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동생에게 풀 오프. 동생도 만족한 눈치다. 아무튼 안 믿을 수 없죠. 아셀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믿을 수 없죠. 너무 믿을 수 없죠. 너무 믿을 수 없죠. 정말 믿을 수 없죠. 행복한 눈에 감사드립니다. 안 믿을 수 없죠. 여기요. 오케팅. 짐을 풀자마자 외출에 나선 아셀 부부. 거리엔 부부의 연애 시절 달콤했던 추억이 가득하다. 데이트를 즐기며 부부가 찾은 곳은 근처의 재래시장. 장을 보기 위해 서둘러 나온 것이다. 아셀의 요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는 주인. 고향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아셀의 못말리는 알뜰함. 결국 뼈 없는 고기를 사고야 만다. 대단해요. 미역국은 언제 나시는 것 같은데. 그녀가 끓이겠다던 한국식 국은 바로 미역국. 그녀가 미역국을 끓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동안 생일로만 못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공화하고 같이 미역국 만들었어요. 남편 영민 씨 역시 마음을 보탠다. 영민 씨가 준비한 것은 김밥. 그 역시 사위 노릇을 다하지 못했기에 정성을 다한다. 아셀 부부의 마음이 가득 담긴 한국식 생일상이 완성됐다. 그리고 전화 고려는 것 같고, jem, 혁명, 탐패가 económ적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